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원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싸움만 하는 TV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힘 경선 때 16번이나 토론을 했지만 누가 보기나 했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럴까요?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서 후보가 토론에서 한 발언은 신문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데 지금 토론보다 더 유용한 장치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서는 매우 우려되는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백원기의 시사 1번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1번지 똑똑 오늘은 형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컨설턴트 TV토론 싸움만 하는 거지 무슨 그게 토론이 필요하냐 이 인식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 16번 토론을 해보니까 자기가 나름 선방했다고 밖에서 평가는 하지만 남는 것은 청공스님 하나 남고 무슨 침략이 남고 이런 것만 언론에 보도되고 대중이 회자되니 이런 거는 사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진국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런 것만 남더라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경선이잖아요. 지금은 본선입니다. 지금 국민의 선택에 딱 한 번 투표로 우리의 5년의 대통령 뽑아서 대한민국의 5년의 존망을 맡기는 그런 중체대한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 무용론 이런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윤 후보가 토론 깊이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건 다분히 공급자적 시간이죠. 그건 수용자인 국민이 주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인식은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저렇게 피하다 보면 공약 얘기를 또 했는데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공약을 가지고 국민이 판단하라? 그건 안 됩니다. 왜? 공약은 당선되면 타고 온 배를 불사르듯이 많이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안 되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이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감으로 느끼고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아니 뭐 학문침 무슨 스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도 유권자가 판단한다고 하는 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래서 공급자적 시각이다. 그건 당신이 편한 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침 공격해서 그 사람이 됐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보고 또 평가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지금 만약에 그런 토론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정책 대결로 못 간다고 한다면 그 제도를 바꾸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토론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토론 없이 세상 바꿀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토론이 정치나 선거의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3% TV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이건 경제정책에 대해서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심도 있게 한 거예요. 그 전에 토론회들은 1문 1닭 10이고 한 번 얘기하고 3분 내, 1분 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되는데 이번 1시간 반 정도 한 거란 말이에요. 질문도 어느 정도 사전에 줬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게 된 거거든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던 거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좀 더 심도 깊게 하자. 시간을 그럼 충분히 줘서 그냥 시간 제한하지 말고 자유토론으로 한 30분 하든지 1시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대중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론 말고는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피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얘기 나온 김에 TV토론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근택 대변인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저도 기사를 보니까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저도 TV토론 이렇게 진행도 해보고 후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국민들이 제대로 안 보고 또 평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TV토론 피한다고 하니까 법정토론 3회를 더 늘리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건 말고 지금 왜 3프로 TV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느냐.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때도 보면 마수토론 때 가장 시청률이 높았어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업무들 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시간 똑같이 3분만 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3프로 TV가 많은 영감을 줬던 게 1대1 토론을 한 게 아니거든요. 1대1 토론을 할 경우에는 말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세 분이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미리 이죄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고 답변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면 다시 질문하고 한 두세 번만 질문을 다시 하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본질을 깨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본인의 지식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토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1대1 토론이든 아니면 전문가 몇 명 패널을 구성해서 심층 어떤 면접식으로 하든 방식은 충분히 저는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많이 보는 토론. 그리고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토론. 그런 토론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사생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곤란하고 네거티브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빼면 되는 거예요. 후보가 합의하여서 그건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실 토론의 가장 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제도에서 나오지만 이게 말하자면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정말 본질은 사라지고 수박 겉핥기만 되잖아요. 정말 정책질이 하게 되면 몇 가지 못 물어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너무 우리가 딱딱하고 그러니까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이번에 3%도 좋았죠. 3% 유튜브도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양을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진행하는 방식도 조금 바꿔야 돼요. 지금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데다가 기계적 배분이라서 오히려 그냥 끝나고 나면 사실 뭐가 남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향후 정치 과제로 남겨둘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TV토론 관련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TV토론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쨌든 토론 능력은 곧 그 사람 후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는 게 결국 생각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간 말이 어눌하든 말이 좀 느리든 빠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 후보가 자꾸 이렇게 토론을 기피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저는 윤 후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드는 이 와당에 더 저는 그렇다면 윤 후보의 반등 모멘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윤 후보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프로 TV가 주식 전문 TV 프로 유튜브라면서요? 그렇죠. 주식인데 이번에 경제도 조금 많이 다뤘더라고요. 이름이 왜 3프로예요? 3명의 프로 선수라는 뜻 같아요. 3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명이 하는데 각자가 어떤 프로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프로포셔널리스트 3명이 진행한다. 프로 3명이 진행하는 3프로 TV.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3프로 달성이 목표가 아니고 3프로는 훨씬 넘었습니다 이번에. 최수영 컨설턴트 나오면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메시지 전문가시니까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한 걸 놓고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데 메시지 전문가가 보시기에 그 사과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불완전한 사과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 어떤 형태 어느 정도 수익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그거 사실 상의 안 했다면 그거는 선대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아주 치밀하게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런데 중도는 우리가 조금 중도까지 가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 지금 떠나는 지지층 지금 지지층 굉장히 이탈하고 있거든요. 떠나는 지지층을 붙잡을 정도의 우리가 선을 긋자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계기가 네거티브에 대한 전면 해소보다는 여기에 우리가 의혹의 전면 해소보다는 자연스러운 등장 효과까지 같이 노리자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선대위가 서면으로 의혹을 해소한다. 추가적인 의혹되는 추가 사과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역공을 펼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스텝을 들여다보고 가자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역시 메시지 전문가답습니다. 이제까지 그 평가 여러 가지를 제가 들어봤는데 최선 컨설턴트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적합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악어의 눈물에 빗대서 악어의 콧물 그러고 남편한테 하는 사과냐 국민한테 하는 사과냐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과할지 말지 여부나 사과문 작성은 선대위가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대위는 확실하게 해명 자료 뒤에 나눠준 거 있잖아요. 14장 자료. 그거는 선대위나 법률가들이 검토한 게 맞습니다. 쓰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앞에 사과문이나 특히 사과할지 말지 여부는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문도 만약에 선대위에서 관여를 했다 그러면 너무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게 많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에 가서 아마 사과 내용은 짧고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시는 선대위에서 관여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개인적인 건 좀 짧게 뒤에 사과의 내용. 내가 뭘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선 전국에 매우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대국민 메시지인데 선대위가 아무 관섭하지 않고 후보 부인한테만 다 맡겨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새시대준비위원회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주변 사람들하고 검토해서 2, 3일 동안 작성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관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후보 부인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선거 후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선대위가 당연히 관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한 것 같다. 거기서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전문가가 붙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성 속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부인의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로 가자. 이걸 넣자. 이 대목에서 이걸 넣자. 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전체적으로 보기에 특히나 반대층이나 중도층이 보기에는 흡족한 사각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노리는 것은 감성과 그다음에 낮은 로우키 그로 인해서 일단 지지층에 대해서 극렬 지지층들 그러니까 우호 지지층들이 일단 이탈을 방지하는 선에서 막고 그다음 스텝은 그 다음에 판단해 보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 그럴 듯하고 일리가 있는데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알겠죠. 다만 그런 부분은 저도 형근택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일요일 날 오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김근혜 씨가. 그런데 그날 오전에 정책 발표를 윤석열 후보가 했어요.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에 김근혜 씨 대국민 메시지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날 저녁에 모든 뉴스가 그게 가장 톱이었고 자연히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 발표한 게 묻힐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선대위에서 조정을 해가고 조율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날 당번 대변인회에서 얘기도 있었는데요. 시간은 먼저 공지 나왔고 장소는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초통에서 하는가? 이런 언론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는 거는 그것도 아마 오전, 오후 좀 넘어갈 때쯤에야 정림 시간 전에 결정되긴 했는데 어디서 하는지가 확실히 결정 안 됐거든요. 보통 그런데 기자회견이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번에 공지합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찍 공지하는 게 맞아요. 오전 일찍 하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디서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확실하게 미리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건 사실 선대위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러고 보면 저는 이게 선대위 차원에서 기획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안될 수가 없어요. 제 의견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네. 아니, 저는 두 가지가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주 초에 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런데 사면 정국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 나오면서 주말 뉴스가 그렇게 그걸로 가면서 약간 분산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일요일 공약 발표는 아마 예정돼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차라리 그게 좀 묻히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맞겠다. 또 이런 조사가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돌아가요. 어제부터 돌아갔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일단은 반영시켜야 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급하게 아마 이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선대위 개입설, 불개입설 두 가지로 날리는 것 같은데.